안녕하세요. 페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드디어 3월 월간 견적입니다. 목록이 크게 바뀐 건 아니고 중국 춘절 영향으로 제품들이 품절된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위주로 변경이 가해졌고 나머지는 대동소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월간 견적 한번 저 함께 달려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가형부터 볼게요. 50만원대 그리고 4-50만원대 인텔 AMD 사무용 견적입니다. 아주 하드한 작업은 좀 어렵고요. 게임은 거의 안돌아간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장글표가 돌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해봤자 롤도 옵션 타입을 해야 되고요. 워치나 배그 이런 건 조금 힘들고요. 바둑이나 포커 이런 건 돌아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거를 어느 용도로 많이 쓰냐면요. 여러분 매장에 포스기 대용으로 쓰시거나 웹서핑용, 손님 응대용, 유튜브 감상, 간단한 사무용,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제품 중에서 인텔 쪽이 조금 더 빠릿합니다. 그래서 빠릿함을 원하면 인텔 쪽으로 가시고요. 내가 창을 좀 많이 띄워놓는다.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MD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원활합니다. 멀티 성능은 이쪽이 유리하거든요. 본인이 쓰는 형태에 따라서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부품을 설명드리자면 인텔은 12,100 넣습니다. F 고르시면 안 돼요. F는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화면이 아예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12,100 쓰면 되고요. 13,100이나 14,100이 있는데 얘네들 똑같은 12세대 개발이기 때문에 성차에 거의 없거든요. 가격은 훨씬 비싸요. 5만 가량 더 비싼데 절대 그 정도로 돈 줄만한 값어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12,100 쓰시고요. 기본 클럽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사면 쿨러를 포함시켜줘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H695 MK 이거 쓰시면 내장 그래픽 포트가 D-Sub, 파란색 포트, 구형 아날로그 포트 그리고 HDMI 이 두 개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1번 보드가 가성비 있고 그리고 화환성 문제도 덜 생기는 보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2번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모니터 포트 저는 이게 무슨 용인지도 몰라요. 구분 못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2번 보드가 하시면 됩니다. 2번 보드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을 출력하기 위한 포트가 4종류가 다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아무 모니터나 호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1번 혹은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200 마이크로 메모리 2개를 넣어놨는데요. 삼성 메모리 3200 쓰셔도 문제는 없고요. 싱글 론은 쓰지 마세요. 여러분 16기가 하나 하나 8기가 하나로 닿을 경우 CPU 성능이나 내장 그래픽 성능이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10%에서 20%까지도 하락하기 때문에 꼭 짝수로 넣어주시고요. 저는 8기가 두 개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듀얼 채널이라는 게 지원이 돼요. SSD 같은 경우에는 P31을 넣어뒀는데 P31 말고 다른 저렴한 제품도 있죠. SN570이라든지 P3라든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제품들은 디렛 미스인데다가 컨트롤러도 좀 허접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량이 좀 찼을 때 속도 저하가 심하고 그리고 분량률 자체가 높습니다. 어차피 만원, 만오천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날 겁니다. 안정적으로 쓰고 싶으면 P31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SSD는 굳이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질이 떨어지니까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00W 정도밖에 안 쓸 겁니다. 근데 왜 500W 넣었냐? 300W, 350W, 400W 중에서 저렴하고 좋은 제품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놓은 마이크로닉스 클리스2 500W나 하이퍼K 500W 정도 쓰셔야 여러분이 편안하게 분량률 낮은 상태로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레스티드 루키 케이스 이거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냥 저렴하게 CD롬 장착 가능한 케이스고 CD롬이 필요 없다면 미오 케이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오 케이스도 LED가 없는 어르신한테 선물하기 좋은 아담한 사무용 케이스로 쓸만합니다. 이 둘 중에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텔은 견적을 짜면요. 게이밍 PC는 아니고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 인강용으로 저렴하게 쓸 수 있고 AMD 대비 살짝 빠릿합니다. 부팅도 조금 더 빠르고 거기에다가 창이 열때다 약간 더 빠릿하게 움직여요. 다만 창을 여러 개 띄워놨을 때는 머릿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AMD 제품보다는 비교적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러분이 AMD 40, 50만원대 견적가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말씀드리면 인텔 50만원대 견적 마무리 찍겠습니다. 부품 가격 최저값은 대략 4,6만 3천원 정도 될 텐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겁니다. 이건 완전 최저가 합이기 때문에 대부분 최저가보다는 좀 비싼 가격이 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비도 들어가고 그럴 테니까 실 구매가는 한 50만원 초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드리며 인텔 50만원대 견적 마무리 짓고요. AMD 견적도 빠르게 같이 보겠습니다. AMD 4,690 룬아로 쓰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성비 좋습니다. 물론 5,600으로 쓰면 좀 더 빠릿하고 머릿속력도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혹시나 예산이 약간 더 남는다 나는 50만원 초 정도 쓸 수 있다 하신 분들은 5,600 하시면 나쁠 거 없습니다. 내장기피 성능은 대동소의하기 때문에 그냥 CPU 성능만 살짝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둘이 가격 차이는 약 3만원 정도 합니다. 기본 쿨러 써도 문제는 없는데 발열이 비교적 9,100보다 높기 때문에 쿨러를 달아주면 좋습니다. 디쿨 AG400 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다 쓰면 한 22,000원? 23,000원 정도 할 텐데 비교적 조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는 A510 M-A2를 추천되는데요. 이거 말고 뭐 A510 MK도 있고 바이오스타보드 더 저렴한 것도 있고 그런데 걔네들은 일단 램슬롯이 4개가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전원부에 방열판도 없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도 다소 더 높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가격 차이가 고작 만원이나 8,000원밖에 차이 나지 않을 텐데 이거보다 더 낮은 보드를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드는 램슬롯 분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2개 있는 거랑 4개 있는 거랑 차이가 있다고 봐요. 램슬롯이. 그래서 여러분이 저렴하게 쓰고 싶다면 이 Prime A510 M-A2를 쓰시고요. 혹여나 나는 사운드 조금 더 좋은 거 그리고 나중에 돼서 CPU를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B550 M-Pro4로 가시면 됩니다. 연원부로 가면 전원부 방열판이 좀 더 커지고요. PCIe 4.0을 지원하게 되면서 그래픽카드를 나중에 달 때 조금 더 이점이 있고요. 사운드 칩이 ALC1200 칩으로 바뀌면서 약간 더 좋은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물론 비용은 5만원에 더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는 일반 가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마이크로 메모리 3200 2개 고스란히 쓰시면 됩니다. 혹은 삼성 메모리 3200 2개 쓰시면 되고 8기가 2개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지금 와서 4기가 짜리 2개 사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터넷만 해도 5기가, 6기가 이상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8기가 2개 가셔야 여러분 쓰시는데 불편함 없을 거고요. 이거 단일 메모리는 16기가 하나 사시는 분인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CPU 내장가픽 성능 그리고 CPU 멀티 성능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듀얼 차이를 지원할 수 있게 꼭 짝수로 메모리 카드를 달아주세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합니다. 포트는 A520N-A나 B550-PRO4 ASRock보드나 똑같이 HDMI, DP, D-Sub 세 가지를 다 지원합니다. SSD 알죠? 안정성 때문에 이것보다 더 저렴한 디렛리스라든지 아니면 디렛리스 아니라도 몇 푼 5천원, 만원 더 저렴한 제품들인데 그것 말고 P31 쓰세요. P31은 1000개 팔아서 한 개 불량이 날까 말까 하는 매우 낮은 불량률을 보입니다. 비교적 용량이 차 있을 때도 속도 저하가 덜하고요. 얘는 한 900 정도에서 멈춰요. 디렛리스 제품 허접한 거 P3 같은 거 사거나 SN570 이런 거 사시면 걔네들은 100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쓰시는 게 대부분 유저가 편하게 쓰실 거예요. 파워 같은 경우 많이 필요 없습니다. 400W, 300W 파워로도 커버가 되지만 그런 제품 중에 저렴한 것들은 품질이 좋지 못하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500W짜리 마이크로닉스 클래스 2 풀체인지나 Hyper-K 프로 500W 가시는 게 이러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Hyper-K 같은 경우에는 다 나와 있는 미점이 있기 때문에 검색해도 안 나와요. 하지만 대부분 서메점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컴퓨전, 아이코 같은 대형몰에서도 입점이 돼 있어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구매하려고 업체에 들어가면요. 2번도 충분히 안정적인 파워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 CD로면 필요하다면 이거 쓰시고요. CD로면 필요 없다면 미오 케이스 쓰세요. 괜히 눈부시게 LED 같은 거 활약에 들어가 있지 않고 전면 팬 2개, 후면 팬 하나 있고 아담하기 때문에 2개도 편하고 쿨링도 어느 정도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거 아마 선물용으로 쓰시면 좀 깔끔하게 그리 싼 티 나지 않는 저렴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짜시면요.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캐주얼한 게임 바둑, 포커, 롤 이런 거 저사양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돌아가는 핏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강용,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용량 큰 엑셀 돌릴만 해요. 그리고 라이트한 포토샵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돌아는 갑니다. 얘는 아무래도 인텔 견적보다는 내장급 성능도 좋고 멀티 성능도 뛰어나기 때문에요. 하지만 진짜 제대로 작업할 거면 상당히 부족한 핏이기 때문에 그냥 라이트한 사무용도 핏이라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가끔씩 문의 들어오거든요. 이거 가지고 뭐 직업적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직업적으로 쓰기에는 성능이 좋지 않죠. 직업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더 고성능 제품 쓰세요. 시간이 돈인 직업이잖아요. 맞죠. 자금물, 결과물이 빨리 나와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직업적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품 가격은 4650G로 짰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44만원, 45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올 거고 실 구매가는 5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조립비 생각했을 때. 5600G로 짰을 때는 일단 부품 가격이 이미 거의 50만원에 가깝기 때문에 실 구매가는 한 40만원, 아니 50만원 초반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조립 공비를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거든요. 요새는 다 나와도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조립비 비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70만원대 인텔입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려고 한다. FHD에서 게임을 좀 즐기고 싶다 하면 최소 마지노선이에요. 요보다 더 싸게 짜면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뭐 여기저기 유튜버나 아니면 개인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중고를 좀 넣다든지 아니면은 저가형 부품 넣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면은 더 싸게 더 잘 들어간다. 뭐 60만원 50만원대로도 무슨 게임이 잘 들어갔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배그 영상 보면은 맨날 파밍하는 영상만 보여주고 아니면 호공을 뛰어다니는 영상만 보여줍니다. 총을 쏴야지 실제 프레임을 알 수 있죠. 또는 뭐 AFAMP 같은 기능 켜가지고 프레임 뻥튀기 시켜놓고 그게 늘 켜져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켜놓고 프레임 뻥튀기 시켜놓고 뭐 프레임 엄청 잘 나온다는 식으로 꾸며서 어떻게든 한 대 더 팔아먹으려고 노력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런 업체 웬만하면 이용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반사기꾼랑 다를 바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용도로 쓰든 어느 정도 편안하게 쓸 수 있어야 제대로 된 PC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너무 저렴한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영상이 현역돼서 싼 걸로 또 잘 들어가는데 얘가 굳이 비싼 거 유도하는구나 이런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월경연적 제가 판매하려고 만드는 견적이 아니에요. 이 견적 그대로 가져와서 다른 데서 사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어느 정도 견적을 가야 된다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부품이 이 정도 품질이 넘어가야 여러분 분량률 적게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표준의 견적을 짜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한테 구매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이 견적 가져가셔서 조금만 편하게 해서 사시면 마음에 드는 PC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짜줄 수 있을 겁니다. 여튼 FHD에서 게임을 하기 위한 최저 마지노선 견적인 70만원대 인텔 견적 같은 경우에는 CPU는 일단 12100F 쓰세요. 솔직히 한 말로 13만원, 4만원 정도 돼서 이것만 하는 CPU가 없습니다. 지금 5600가격도 조금 오른 상태라서 얘는 한 16만원 줘야 되거든요. 이걸로 넘어가려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드 가격도 조금 더 들어가고 여러 값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니까 사실 100만원대 견적이 되는 거고요. 70만원대 견적 간다면 12100F만한 게 없어요. 12100F는 내장 그래픽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픽까지 잘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 클럽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나 13100F나 14100F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클럽만 소폭도 없고 똑같은 12세대 기반이기 때문에 실제로 게이밍 프레임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4만원 더 주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게요. 13, 14세대 i3는 쓰레기입니다. 그냥 당당히 얘기할게요. 쓰레기입니다. 그 돈 주고 살만한 제품이 아니에요. 그거 쓸 바에는 그냥 11400벌크스 쓰고 만지. 자 보드 같은 경우는 H619MK 똑같은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쓰시고 그냥 메모리 8개짜리 2개 꽂아 쓰시면 웬만한 게임 돌아갑니다. 뭐 잘 들어간다. 고생 게임도 잘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웬만한 게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이 돼요. 혹시나 나중에 확장성이 이제 좀 더 필요하다. 뭐 M.2라는 걸 하나 더 달거나 SSD 아니면 램을 추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B760M DS3H 쓰세요. 그러면 이거 램슬롯 4개고 전원부에 방열판, M.2 슬롯에 방열판도 있고 M.2 슬롯 2개고 램속도도 1기가 내년에 2.5기가 내년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점이 있어서 돈 투자한 만큼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혹여나 나중에 12400 같은 걸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조금 더 여유 있는 보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로 갈 만한 값어치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1번,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삼성 메모리나 마이크로 메모리 3200짜리 2개 쓰시면 됩니다. 8개, 2개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안 쓰면 게이밍 프레임이 10% 정도 하락할 겁니다. CPU 성능도 꽤나 떨어지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70만원대에서는 4060 같은 거 쓰기 어렵습니다. 4060 가격 자체가 40만원이기 때문에 30만원으로 보드, CPU, 메모리, 쿨러, 케이스, 파워, SSD 못 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0만원 중반 정도 하는 1660 슈퍼, 이걸 쓰게 되어 있어요. 지금 1660 슈퍼 엔비디아에서 단종시킨다고 했어요. 단종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판매하는 회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메이저 회사는 없어요. 이도 디스플레이 거 쓰셔야 될 겁니다. 이거 쓰시고요. 혹여나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내가 공부 좀 해서 얻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MD 쪽에 RX 6600 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RX 6600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드라이버 버전을 잘못 깔면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깜빡임 증상이나 튕김 증상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PC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RX 6600 가시면 비슷한 비용에 훨씬 높은 프레임을 보여줘요. 30-40% 정도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니까 여러분 실력에 따라서 1번, 2번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가격차는 5만원밖에 안 나거든요. SSD는 안정성 때문에 P3을 추천드린다. 아시겠죠? 1,000개 팔아서 1개 불량 날까 말까 하는 대단한 놈이에요. 보통은 이제 100개에 1개 불량 나고 그러거든요. 이 P3을 쓰시면 확실하게 여러분이 불량률 적게 그리고 용량이 좀 차더라도 속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게 쓸 수 있어요. 요새 P3 같은 거 집어넣거나 SN550, 575 이런 거 넣는 거 보는데 걔네들은 용량이 좀 차면 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특성이 있고요. 불량 자체도 P3이라고 비교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가형 SSD는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저가형 봐봤자 5만 몇천원, 6만원 이렇게 할텐데 만원, 15,000원 차이거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500W로 커버되고 500W 파워 중에서 불량률이 적은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풀체인지나 하이퍼 K 프로 500W 스탠다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FSP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어에는 이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색이 안되겠지만 뭐 단어에 이점 안 하더라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소규몰에서 요거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대규모물인 컴퓨전 이런 데서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하면 제품은 뜰거예요. 여러분 직접 구매하려고 자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오케이스 써도 됩니다. LED 싫으신 분들은 미오케이스 쓰시고요. LED 있는 것 좀 쓰고 싶다 하신 분은 DK200이나 벤티 C60 쓰시면 되는데 이 셋 중에서 품질은 벤티 C60이 제일 좋아요. 왜? 가격이 비싸잖아요. 얘가 가격이 비싼 만큼 기본 강판 품질이 단탄하기 좋고 거기에다가 전면팬이 140mm로 바뀌기 때문에 풍량이 소음 대비 괜찮은 편입니다. 또 LED 온오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케이스는 셋 중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카이저도 괜찮고요. 카이저는 특별한 장점이 있다기보다 디자인적으로 전면이 깔끔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카이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견적을 짜시면요. 이 12100은 5600하고 비교하면 솔직히 4코어라서 얘가 펭균 프레임이나 최소 프레임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다른 영상을 띄워놓는다거나 디스코드도 켜고 뭔가를 다운받거나 이런 걸 같이 하면서 게임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럴 땐 프레임이 떨어져요. 하지만 그냥 순수하게 게임만 틀어놓는다 치면요. 디아2, 디아4, 오버워치, 2, 롤, 배그, 중호, 피파, 온라인 정도는 충분히 그냥 즐길만 해요. FHD에서요. QHD나 4K는 힘들고 FHD에서 저런 게임들을 약간만 옵션타임하면 충분히 원활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게임을 집에서 조금씩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적어가시면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PC방보다도 낮은 성능이기 때문에 PC방만큼은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00만원대 견적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가정용 PC로 다용도로 쓰고 싶으면 이 100만원대 견적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가격 같은 경우는 12100F에 12690F로 짰을 때는 대략적으로 68,9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올 거고 실 구매가는 70만원 중반 정도 되겠죠. 여기에 6600 AMD 라데온으로 바꿀 경우에는 부품 가격이 70만원 정도에 실 구매가 마찬가지로 70만원 중반 정도 나올 겁니다. 중저사양 게임을 FHD에 돌리기 위한 최소 마지노선 PC 방금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가죽형 PC로도 쓸 만하고 간단한 작업 정도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FHD에서는 상업으로 대부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100만원부터 120만원대 견적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00만원대 110만원대는 AMD 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CPU는 5600을 써요. 5600은 그래도 6코어 기반이기 때문에 괜찮은 멀티 성능과 괜찮은 게임 성능을 보여줍니다. 5600X가 있어서 5600X 가격이 5만원 차이인데 예산 좀 넘으니까 이거 넘어가는 거 나쁘지 않나요? 물어보신 분들 종종 있는데 실제 게임할 때 클럭 차이가 0.2, 0.15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이 1% 2%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CPU를 넘어가봤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5만원 아끼고 그 돈으로 램을 추가하거나 SSD를 용량을 500기가 해서 1TB로 올리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 CPU는 5600 ONLY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에서 110만원 견적은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 쿨러를 포함시켜 주지만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디쿨 AG400 정도는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CPU 제거할 때 무법 증상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팔라딘 400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무법 방지 키트를 제공해줘요. 둘이 가격 차이는 한 만원 정도 나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쿨링 성능은 비슷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AMD는 550, 520 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AMD 골라놓고 760 보드 넣으신 분들인데 이거 안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인텔에서 550 보드를 못 쓴다는 겁니다. 소켓이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같은 줄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이쪽으로 같은 줄로 넘어가시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제가 PCI 4.0을 지원 안 하면 4060이나 4060 Ti에서 5% 혹은 7% 정도 게임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추천 보드는 B550MA입니다. 여러분이 A520 가는 순간 PCI 4.0을 지원 안 해요. 3.0만 지원하니까 게이밍 성능이 5% 정도는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추천은 B550MA 보드로 쓰시고요. 혹시나 예산이 좀 낫는다. 그리고 차후에 CPU를 좀 더 윗급으로 뭐 5800X 3D 라든지 5900X 라든지 이런 거 업그레이드할 생각이 있다 싶으면 TUF B550M 플러스 쓰시면 됩니다. 이걸로 넘어가시면 사운드 칩이 좀 상향이 되고요. 전원부가 드라이브 MOSFET로 바뀌고 400A급으로 바뀌면서 또 방열판도 커져요. 지금 AMD 쪽에 나오는 5000CG 대부분 CPU가 사용 가능하거든요. 이걸로 넘어갔을 때 나름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4만원 주고 넘어갈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저히 나는 예산이 부족해요. 그냥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보드에서 한 2, 3만원 아낄 방법 없을 것 하신 분들은 3번 가시면 되는데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 가끔 있으니까 그냥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롬 메모리 3,208GB 2개를 우선 추천드릴게요. 왜 이거를 삼성 메모리 대신 추천하느냐 하면 가격도 저렴하지만 삼성 메모리는 오버클럭이 잘 안 들어가는데 이 마이크롬 메모리 8GB짜리는 오버가 그렇게 잘 먹습니다. 제 영상 따라서 3,600GB까지 램오버를 해주시면 평균 프레임이 4,5% 증가하기 때문에 마이크롬 메모리 8GB 2개 넣으시는 게 가장 나이스하고요. 혹시나 수동오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팀그룹 T-PUS 메모리 3600CL18 이거 얼마 안 하거든요. 2만원 더 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튜닝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램이 상당히 이쁩니다. 이거 사셔서 XMP만 적용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1,2번 보드에는 2번 메모리가 호환이 됩니다. 대부분 유저는 1번 메모리 쓰세요. 마이크론 3200.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00만원대 보실 때는 4060 보시면 되는데 P&I 4060 이게 가장 저렴한 제품입니다. 듀얼 펜 중에서 이거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어차피 4060에서는 발열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듀얼 펜이기만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그리고 화이트 제품 보고 싶은 분들은 EMTEC 미라클 화이트 있어요. 그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EMTEC이 또 에이스 잘해주니까 미라클 블랙 제품도 있거든요. 에이스 생각해서 EMTEC 제품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4060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 쓰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 110만원대 110만원부터 118만원 사이까지 투자할 자신 있으시다면 4060T에 가셔도 됩니다. 4060T에 갔을 때 평균 프레임이 12에서 15% 정도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딱 돈이 10% 증가하고 프레임도 10% 정도는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추천목록은 1000GB 윈드포스 혹은 조텍 트윈 엣지 정도가 4060Ti 정도에서 저렴하게 쓸 만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100만원도 간당간당해요. 90 몇만원에 못 맞출까요? 하시는 분들은 3번 가시면 됩니다. 아수스 듀얼 7600 이게 4060이나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FHD에서 진짜 프레임이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다만 얘도 드라이브를 좀 까탈스럽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36만원 정도 밖에 안하니까 분명히 5만원 정도는 세이브 할 수 있으니 가성비적으로는 유리한 점이 있겠죠. 대부분 유저는 그냥 1번 쪽에서 선택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SSD는 P31이 1000개에 1개 분량 날 정도로 매우 낮은 분량률을 보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릴만 하구요. P31 위에 SM850이라든지 P5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또 많이 쓰는 P41이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가성비로 많이 쓰는 PM9A1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PCI 4.0 제품이라서 속도가 빠르긴 한데 실제로 대부분 0에서 체감을 못할 겁니다. 가장 빠른 SSD로 검색하면 제 영상에 쓰니까 그 영상 한번 참조하시구요. P31 추천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분량율이 확실히 적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유저가 PCI 3.0, 4.0 체감을 못할 거기 때문에 부팅 속도나 게임 로딩 속도 이런 데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P31 가장 추천드리고요.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혹시나 그래도 조금 더 빠른 속도를 저는 만끽해보고 싶고 1TB를 좀 저렴하게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P31 1TB 가려면 좀 비싸거든요. 13만원 정도 줘야 되니까 그럴 때는 PM9회원 가세요. 얘는 500개 팔아서 한 3개 분량이 나오긴 했는데 분량이 확실히 높죠. 얘보다는 한 대여섯 배 높아요. P31 보다는 근데 어쨌든 가격이 저렴하고 얘가 980 Pro랑 쓰는 부품이 어느 정도 공유되기 때문에 그래도 품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생각하시는 분은 PM9회원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정식 수입하고 AS 충분히 받으면서 속도 조금 빠른 거 쓰고 싶어요. 근데 근데 좀 가성비는 없나요? 하시는 분들은 좀 비싸긴 하지만 SM850X 쓰시면 됩니다. P41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만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가 분명히 싸죠. 2만원 정도는 싸기 때문에 이거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분량이 별로 없거든요. SM850 하여튼 SSD는 그냥 대부분 유저 그냥 P31 쓰면 됩니다. 2, 3번은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전력 서병이 조금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600W 파워로 넣어놨습니다. 500W로 커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소음이 다소 증가하기 때문에 600W 파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60Ti 제품 중에 일부 제품은 700W 권장 650W 권장에 적혀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600W 파워로 부족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때 그렇지 않습니다. CPU가 지금 5600 정도 수준이 때문에 5600은 100W 밖에 안 쓰거든요. 높은 CPU가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저 그래픽 카드들 200도 안 쓰는데 적어놓고도 합쳐서 300이 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600W만 되면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600W나 하이퍼 K 프로 600W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밑에 거는 FSP 건데 FSP 건 다 나와야 검색이 안 돼요. 하지만 충분히 소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컴퓨전 같은 유명사태에서 구매가 됩니다. 그거 검색하면 제품이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1번에 2번 중에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구즈 벤티 C60 이거 일단 전면 140mm 펜 3개 제공해주고 거기에다가 강판도 가격 대비 튼튼한 펜에 속합니다. 0.6T가 살짝 넘어가기 때문에 스윙도워도 가지고 있고요. 전면이 좀 투박하게 생겼던 단점 빼고는 크기가 없는 케이스니까 단점이 이거 쓰시는 거 괜찮은 것 같고 혹시나 좀 깔끔한 케이스 원하시면 카이자 에어 정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산이 매우 부족해서 좀 싼 거 없나요? 하면 DK200 가시고요. 그리고 요새 어학용 케이스 양면 유리 그러니까 두 면이 유리인 제품인데 그런 거 좀 적당히 가성비 제품 없나요? 물어보신 분들은 요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DS900 DS900 지금 물량이 아마 없을 텐데 3월 중순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쯤 지나면 물건이 들어오니까 일주일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면 될 거에요. 하여튼 케이스는 요 4개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거 같아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추천해달라고 하면 아이구즈의 케이스 중에 프레이라는 거 있거든요. 프레이 30 그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전면 140mm 펜이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요. 뭐 그 정도로 딱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총 5개 케이스 중에서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거 하면 될 거 같아요. 견적을 이제 완성시키면 어느 느낌이냐면 12400F 하고 비교해도 게임 프레임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FHD에서 대부분 게임이 80에서 100프레임 정도 뽑아주기 때문에 중저사양 게임은 144도 뽑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게임하는데 불편함 없이 잘 즐길 수 있을 거에요. FHD라면 10세대 11세대 중고 사는 것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또 유코어의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터샵이나 영상편집도 라이트하기 가능해요. 그럴 때는 램오버전 램 용량은 16개월 2개월 늘려주면 좋을 거 같아요. 자 5600에 4060TL을 짰을 때는 부품 가격이 110만원 정도 나오고요. 5600에 4060을 짜면 95만원 정도 나옵니다. 실구매가는 100만원 그리고 110만원 중반 정도가 될 거에요.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4060TL 가든지 4060TL 가든지 선택하면 될 거 같고요. 어 이거랑 비슷한데 조금 더 나은 성능이 보이는 인텔도 같이 설명해 드리자면 거의 나머지 항목은 똑같은데 CPU는 11400F로 써요. 근데 그중에서 정품은 좀 비싸요. 정품은 18만원 하니까 벌크로 쓰세요. 벌크는 17만원입니다. 정품이 18만 몇천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한 15,000원 싸게 살 수 있을 거에요. 근데 요거는 기본 쿨러가 없거든요. 기본 쿨러 11400F에 쓰면 소음이 좀 심하기 때문에 쿨러를 꼭 H400으로 넣어 주세요. 팔라덴 안 가도 됩니다. H400으로 넣어 주시고요. 요번에는 7500이 빠졌는 이유가 7500이 각이 상승됐기 때문에 12400F로 대체하는 거에요. 요거는 인텔 CPU이기 때문에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B760 가셔야 됩니다. B760 DS3H 가면 가성비 DDR4 보드가 되고요. 램슬론 4개에 전원부 방열판 엔더트 방열판 있고 그리고 2.5기가 랜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12400하고 짝지어 쓰기 좋습니다. 요거 쓰시거나 혹여나 나중에 13600KF나 14600KF 이런 거 사서 중고를 얻고 해달라는 생각이 있다면 2번으로 가세요. AURUS ELITE 요거로 넘어가시면 전원부가 좀 더 강화됩니다. 전원부 진짜 빵빵한 드라이브 보스패 잔뜩 들어가 있는 걸로 바뀌고요. 그리고 전원부 방열판도 조금 더 커지고 그 외에는 뭐 크게 장점은 없긴 한데 혹시나 CPU 얻고를 할 때는 이쪽이 좋겠죠. 위에 거는 이제 전원부가 빵빵하지는 않거든요. 가격도 크게 차이 나요. 3만원으로 차이 나니까 얻을 예정 있다면 2번 없다면 1번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나머지 메모리 선택이라든지 그램칼 선택은 똑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4060TRI로 선택하면 C 구매가 한 120만원 준다고요. 여러분이 4060으로 선택하면 11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에요. 글칼 선택은 예산에 따라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P31 가장 먼저 추천된 데 다 똑같고 파워도 600으로 충분할 거고 파워는 1,2,3,4 번도 여기서 아무것도 선택하세요. 이번에 보면 골드급 파워가 빠졌는데 품절나서 빠진 겁니다. 제품이 뭐 뿌져서 빠졌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빼버리고 대신 이제 브론즈급 파워인데 ATX 3.0 규격을 지원하는 FSB 파워 하나 더 추가 시켜놨습니다. 혹시나 조금 더 조용하게 쓰고 싶다면 이 파워로 600에서 700으로 올리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유저는 그냥 600W, 마니클래스 2나 하이퍼 K나 시선의 A, C, B 정도 선택하면 될 겁니다. 케이스도 똑같습니다. DK200이나 벤티 C60, 카이저 에어, DS900 이 정도 선택하면 좋은 선택일 거 같고요. 이렇게 견적자면 그럼 뭐가 다른데요? 이 앞에 5600 견적이랑 최소 프레임 방어라고 하죠. 1% 프레임 방어라든지 최소 프레임 방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5600보다 10% 정도 잘 됩니다. 하지만 평균 프레임은 비슷하게 뿜어져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CPU의 멀티 성능이 10% 좋아지고 싱글 성능이 10% 좋아지면서 조금 더 빠릿하고 조금 더 여러 창을 띄었을 때 잘 버틴다 정도의 장점이 있을 겁니다. 뭐 가격 차이도 어차피 10%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말 그대로 10% 투자만큼의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크게 체감은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예산이 나는 100에서 110이다 싶으면 그냥 AMD 가는 거고 나는 110에서 120 사이 정도다 싶으면 그냥 인텔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는 돈 투자만큼 성능이 올라갈 정도로 12400F의 가격이 착해졌기 때문에 벌크로 봤을 때는 이 선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도 이제 간단한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정도는 되는데 영상 편집을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전문적으로 좀 하고 싶다 이걸로 수익을 좀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쪽 라인은 보지 마세요. 얘네들은 어디까지나 가정용으로 라이트하게 사진 편집하고 영상 편집하는 게 가능한 거지 하드하게 하기에는 램 용량도 부족하고 CPU 성능도 떨어지니까요. CPU 성능 올려면 보드도 올라가고 쿨러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적 보지 마시고 이건적은 그냥 가정용으로 두루두루 쓸 수 있고 PC방에 근접하는 게이밍 성능이 나오는 FHD용 게이밍 PC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CPU 성능을 강화시킨 작업 용도에도 적합한 견적이 없을까요? 라고 분명히 물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혹은 나는 QHD 모니터 쓸 건데요. 또는 나는 FHD144 모니터 그러니까 주사위 좀 높은 모니터 쓰고 싶은데요. 게임 프레임 좀 더 잘 뽑아주는 그런 PC 없나요?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중고급형 PC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 경우 14600KF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예산이 진짜 부족한 분들이나 아니면 게이밍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 나는 대부분 일단 작업 용도로 먼저 쓸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14500을 보시면 되고 14500이 생각보다 14600KF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거든요? 맞죠? 한 6만원 이렇게 밖에 차이 안나요. 그래서 대부분 유저는 14600KF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걸로 가서 견적을 짰을 때는 최저 견적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190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4권익 공태로 낮춘다고 한들 얼마부터 시작? 대략 160 정도에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금액대가 확 달라지니 그거 알고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4600KF로 가면 아까 봤던 12400F보다 멀티 성능이 두 배나 뛰어납니다. 근데 싱글성도도 꽤나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식 같은 거 할 때 스케픽 초단타라고 하죠. 그런 거 할 때 분명히 반응이 빠르고 포토샵 얘 6스레드 기반인데 이 피코가 클럭이 높거든요. 얘가 그래서 6스레드 기반 포토샵 하는데도 원활하고 영상편집 내보내기 할 때도 멀티 성능이 11400이나 13400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영상편집 어지간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외의 작업 어떤가요? 음악 작곡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원컴 방송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한 CPU이기 때문에 여러분 14600KF 일단 우선 보시고요 이번에는 13600KF 벌크가 없을 거예요. 왜 없냐면 그거 품절 나가지고 가격이 올랐거든요. 살 이유가 없어요. 가격대가 보니까 14600KF 벌크랑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벌크 선택 안하고 정품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굳이 13세대 선택할 이유도 없어요.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13세대 14세대 온도 차이가 나서 나는 13세대 가겠다 하는데 2도 밖에 차이 안됩니다. 제가 뭐 백단이 팔아보고 평균 온도 재보니까 2도 밖에 차이 안나요. 그렇기 때문에 14600KF 온도 못 잡으면 13600KF도 온도 못 잡는 겁니다. 똑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하면 뭐다? 14세대 가서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많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14600KF로 전부 통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시고 쿨러는 RC1800에 17XX 소켓 가이드 치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거 두 개 합칭 조합으로 가세요. RC1800 보면 Quiet 모델이나 Light 모델이 있는데 Light 모델은 가셔도 되는데 Quiet 모델은 가지 마세요. Quiet 모델은 확실하게 성능이 좀 떨어져서 온도 잡는 게 좀 더 버거워집니다. 그리고 어셋인 120KF로 가성비 잡는다고 넘어가신 분이 있는데 게이밍 용도면 저도 2번 가는 거 별만 안할게요. 근데 게이밍 용도가 아니라 작업도 겸한다면 RC1800 가세요. 이유가 있는데 분명히 어셋인 120KF 보다는 RC1800 온도를 조금 더 잘 잡습니다. 엄청난 차이는 아닌데 2도 3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RC1800으로 짜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 온도에 불안하다면 이 라디라는 순행플러 12만짜리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동안 판매량이 100개가 넘은 지 좀 됐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지켜봤는데 펜 분량도 많지 않고 펌프 분량도 거의 없습니다. 이 제품이나 소켓 가이드 선택하시면 공냉 갖는 것 보다는 또 한 7, 8도 더 잘 잡을 수 있으니 예산 좀 충분하신 분들은 라니 순행쿨러라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박빙입니다. 1번, 2번, 3번 다 박빙이에요. 여러분이 1번 견적 가서 박교폴로 선택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전원부 빵빵하고 특별한 이슈 없고 거기에다가 M.2 슬롯도 두 개의 M.2 방열판도 지원하고 사운드가 좀 아쉬운 것 빼고는 큰 단점이 없는 보드에요. 요거 가는 거 괜찮죠. 그리고 박교폴 거의 동급인데 만원 더 싼 어르트 엘리트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렘 오브하면 고주파 빈대가 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렘 오브한 아쉬운 분들 만원 더 싸면 또 못 참지. 성능이 거의 똑같은데 그래서 1번에 추천한 두 제품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3만원 더 주고 2번 보드 가는 것도 괜찮아요. 2번 보드로 가면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를 지원해 주고요. 거기에다가 상위 사운드 칠샷을 주기 때문에 사운드가 빵빵해져요. 그 뿐만 아니라 보드가 훨씬 이뻐지고요. 거기에다가 그래픽카드 제거하기 쉽게 버튼을 제공해줘서 공랭대장 있잖아요. 위에 RC1800이나 어셋이 120 이런 것들 그거 꽂았을 때 그 칸을 장착 해제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뺐다 꽂았다 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때 버튼 하나 쏙 빠지는 그런 기능도 있어가지고 로고스트엑스 B760G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거가 조금 남아있는 Z60 어로스 엘리트 이거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쓰는 것도 괜찮고요. 얘는 이제 편의성이 이 스틱스 만큼 편하지는 않은데 풀 사이즈니까 M.2를 더 많이 제공해 주고요. M.2 슬러스를 방일판도 더 많이 제공해 주고 거기에다가 Z 보드니까 CPU 오버클럭도 살짝 가능합니다. 아니면 언더볼팅 할 때도 좀 더 정밀하게 가능해요. 사운더칩도 좋은 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확장성 생각해서 이거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1,2,3번 저는 우열을 가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편한 데로 가세요. 저번 달에는 지금 2번이 꽤 비싸가지고 우열을 가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1,2,3번 다 괜찮으니까 1,2,3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번은 진짜 3번이 품절 나거나 2번 품절 나거나 어쩔 수 없이 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그런 거 아니사는 4번을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대충 1,2,3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팀그룹 메모리가 비교적 분량도 적고 가격도 5,600짜리는 별로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16기가 두 개 가시면 될 거 같아요. 이거 하이닉스 타입 쓰니까 약간 렘 오버도 됩니다. 렘 오버도 쓰는데 문제도 없고요. 근데 지금 또 하이닉스 메모리도 꽤 싸거든요.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하이닉스 메모리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 팀그룹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다 A 다이가 아니라 M 다이도 섞여 나오고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 메모리 가시는 게 조금 더 오버가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2번 선택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닉 메몬도 불량이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에센코어 메모리 있습니다. 요것도 하닉 A 다이 가성비 오버용 메모리니까 요 셋 중에서 그냥 선택하면 될 거 같아요. 지금 싼 거는 에센코어 게 제일 싼데 물량이 얼마 없으니 아마 그 품절 나서 2번 가야 될 가능성이 많을 거에요. 오버클럭용 메모리 고른다 쳐도 1, 2, 3번 다 비등비등하고 불량률도 크게 차이 안나니까 편하신대로 선택하십시오. 요번에는 진짜 견적을 딱 하나로 골라도 어려울 정도로 가격대가 밀접해졌어요. 자 그 다음은 지금은 이제 이거 글칼 어떻게 고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산에 따라 선택하는 건데요. 여러분 예산이 160만원이잖아요. 160만원이면 이 RS6800이나 아니면 4560t를 가입합니다. 4560t의 추천 모델은 요 앞에 제가 표기해놨으니까 요거 보고 따라가시고요. AMD 라디온이라는 걸 써본 적 있는 분들 있잖아요. 얘가 좀 까탈스럽고 뭐 드라이버 수정을 하거나 클럭 수정을 하면 그래도 그럭저 쓸마하다는 걸 인지하고 계신 분들 고런 분들은 요 4번 선택도 가성비 있게 갈만한 거 같아요. 예산이 160인데 내가 i5k를 넣고 싶다면요.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예산이 200정도 투자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4070으로 갈 수 있습니다. 190에서 200정도 투자할 수 있다면 요 4070으로 가면 QHD 120프레임 빵빵 뽑아주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고요. 4070 슈퍼로 가면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200에서 210만원 견적 이거는 이제 4070보다도 15% 정도 프레임이 잘 나와요. 그래서 QHD 갔을 때 거의 140프레임 나옵니다. QHD 144 모니터에서 한다면 2번 좋은 선택이겠죠. FHD 기준으로 봤을 때도 1번 가면 FHD 144 모니터 쓸 때 좋고 2번 가면 FHD 165 모니터 쓰기에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게임할 때 3번 가면 4070 T8 슈퍼잖아요. 얘는 QHD 165 모니터 쓸 때 혹은 FHD에서 240Hz 모니터 쓰고 싶을 때 아니면 초고사양 게임 위주로 하는데 144 모니터 쓰고 있다. 그거일 때는 4070 T8 슈퍼가 하면 된대요. 4070 T8 슈퍼는 비교적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프레임이 분명히 4070 슈퍼보다는 70Ti 슈퍼가 더 잘 뽑기는 합니다. 15% 정도 잘 뽑기는 하는데 돈 투자만큼 성능이 올라가냐 물어보면 아니죠. 여기는 그래도 100만원 넘어가지 않는 레드인데 여기부터는 120만원 13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 웬만해서는 1, 2번 혹은 4번 정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5번인데 5번은 4K 유저한테 추천드립니다. 4K 유저는 5번 가시면 되고 QHD에서는 굳이 5번까지 갈 필요도 없고 FHD에서도 5번은 5번은 4080 슈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4080 슈퍼 넣는 견적이면 300만원 견적이거든요. 14700K에 4080 슈퍼는 300만원 견적입니다. 그리고 14700K에 4070Ti 슈퍼도 250 견적쯤 되니까 예산이 좀 빡빡하신 분들이 넘어갈 수 있어요. 대부분 여자는 200만원에서 210만원 견적일 테니까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예산에 따라서 혹은 용도에 따라서 그래픽카드 선택하시면 됩니다. SSD는 여전히 P31 추천됩니다. P31 왜 가장 추천되냐면 가장 빠른 SSD라고 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PCI 3.0, 4.0, 5.0을 동시에 테스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부팅 속도나 게임 로딩 속도가 별 차이가 없어요. 3.0, 4.0이 그러니까 여러분 체감을 못할 거고요. P31 같은 경우에는 1000개 팔아야 1개 불량 날 정도로 매우 낮은 불량률을 보여줍니다. 근데 용량이 좀 차더라도 대충 700에서 800 정도 속도는 방어해 주고요. 디렛 리스 좀 저렴한 애들 있죠. 1TB에 10만원 짜리 9만원 짜리 이런 애들 걔네들은 용량 좀 차면 속도 200, 300 심하게는 100까지 떨어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100까지 떨어지면 하드 속도예요. 그러니까 돈 좀 아끼겠다고 2만원, 3만원 아껴서 저장장치 구진 거 가면 불량 났을 때 괜히 머리만 아파요. 그러니 P31 가는게 가장 나이스한 것 같고 조금 더 고성능에 불량 안 나는 거 쓰고 싶으면 P41 쓰시고요. 아 저는 가성비 제품 쓰고 싶은데 약간 불량 나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PN9회원 가시면 됩니다. 혹은 P42라고 흡사하는데 조금 더 저렴한 거 없나 하시는 분들은 웬디 SM850X 가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1, 2, 3, 4 선택하시면 되고 대부분 유저한테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하면 P31을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4070이나 4070 슈퍼는 700W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이콜닉스 클래스 2 풀체인지 700W 가시거나 FSP 하이퍼 K 700W 가시거나 시소닉 A12 700W 가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히 잘 들어가요. 6800 4070 4070 4070 슈퍼 까지는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전력소비랑 좀 잡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골드급 가는 것도 나쁠 거 없거든요. 한 4년 쓰면 차액 파워에서 들어간 차액 충분히 커버 칠 겁니다. 그래서 그럴때는 마이콜닉스 클래스 2 750 가성비로 골드급 파워 시소닉 GM 750 하이퍼 G 프로 750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여러분 요새 스컬 머시기 라든지 아니면 저렴한 쿨마의 700W 골드급 아니면 잘만의 골드급 이건 어때요? 에코급 700W가 어때요? 분량률이 달라요.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1, 2, 3번들은 제가 판매하면서 분량률 충분히 체크하는 애들이고 얘네들 보다 확실히 걔네들이 분량이 높아요. 분량 빼고 를 생각해도 저렴한 제품이 파워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렴한데 골드급인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골드 효율만 통과했다는 거지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자 품질 라든지 케이블 품질 펜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싸게 만들어진 골드급인 거지 싸고 좋은 골드가 아니에요. 싸고 좋은 골드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 절대 아닙니다. 그냥 골드급 중에 제일 싼 놈들은 그냥 제일 싼 제품인 거예요. 소자도 제일 싼 거 들어가 있고 케이블비도 떨어진 거 들어가 있고 블량도 조금 더 높고 착각하지 마시고 파워는 돈 가부채 합니다. 돈 준 만큼 보통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제품들 그래서 가시는 거 권장됩니다. 괜히 뭐 어설프는 거 들어가서 저한테 안 좋은 소위 듣지 마시고요. 샌방 들어가고 맨날 제일 싼 거 찍어놓고 이건 어때요?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그냥 한소리를 합니다. 싼 데 좋을 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비슷한 가격에 품질에 걸 찾거나 아니면은 비싼데 품질이 안 좋은 걸 거르는 거지 싸고 좋은 품질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부품 만드는데 돈이 얼마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품질이 좋아져요? 싸고로 부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옆에 거는 850W는 여러분이 4080 슈퍼 쓸 때 쓰라고 논한 겁니다. 여러분이 4080 슈퍼가 아니라 4070ti나 4070 슈퍼 4070 이런 거 쓸 때는 750으로 충만합니다. 넉넉해요. 넉넉하니까 굳이 850, 1000W 볼 필요 없고 혹시 여기 여러분이 4080 쓸 때 볼 때는 요 하이드로 G프로 850 이라든지 아니면 시소닉 GX850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소닉 1000W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용도로 넣어놨는데요. 요게 하이브리드 제로펜이라는 기능을 지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합이 대부분 조합 여기서 80 빼고 80 빼고 조합은 500W 전력소비량을 가지지 않습니다. 플로드 기준으로 그럼 요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팬이 안 돌아요. 아니면 매우 조용하게 돌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워에 소음 나는 거 싫다고 하시는 민감한 몇분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유포커스 직 참가하시면 분명히 좀 조용하게 쓸 겁니다. 물론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 어차피 케이스 쿨러나 CPU 쿨러가 돌기 때문에 거기서 소음이 나요. 고집하고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보면은 14600KF에 4070 넣었을 때는 대충 부품가액 200만원 정도 할 겁니다. 200만원에 조립비 생각하면 한 205만원 10만원 이렇게 줘야 되겠죠. QHD의 시작점입니다. 여기 넣어 가시면 QHD 100프레임 정도 뽑아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게 즐길 수 있고 아니면 FHD144 게임 대부분 게임 빵빵이 프레임 뽑아주면서 즐길 수 있어요. 그 외에 영상편집이라든지 주식단타라든지 포토샵 이런거 할 때도 불편함 없는 수준의 PC이기 때문에 진짜 찐다용도로 쓰기 좋고 게임에서도 QHD 입문용으로 쓰기 좋은 PC라 보면 될 것 같고요. 3번 견적은 거기서 글카를 한 단계 올린 겁니다. 4070을 4070 슈퍼로 바꾼 건데 그러면 210만원 정도가 부품가액이 나올 거고요. 지금 최저값이기 때문에 너무 싸게 찍혀있는 겁니다. 210만원 정도 가요. 실구매값은 215만원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그럴 때는 게임 프레임이 15%에서 17% 정도 더 상승합니다. 그래서 QHD 144 모니터 쓰시는 분들한테는 요 견적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용도 쓰던데 당연히 CPU는 똑같은 거 쓰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옆에 견적 같은 경우에는 4070Ti 슈퍼인데 요거로 가면 QHD 165 견적이 됩니다. QHD 165 견적이 되고 요걸로 4K 하시면 사실 프레임이 60에서 8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4K 견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4K는 4080 슈퍼 로 갔을 때 요걸로 가면 대충 80%에서 100% 정도는 뽑아주거든요. 4K 입문용으로는 4080 슈퍼 로 가서 300만원 견적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 쭉쭉쭉 짜드렸고 음 그 다음은 AMD 견적 안 볼게요. AMD 견적은 뭐가 다른데요 이 인텔 견적이랑 기본 가격은 별 차이 없는 거 같은데요. 아 뭐가 다르냐면 사실 얘는 4060Ti 넣었을때나 160 견적이 되는거지 4070 넣으면 얼마 견적입니까 거의 200 견적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4070 넣고 170 견적이 나옵니다. 보드 가격 쿨러 가격 CPU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수하게 게임밖에 안한다면 멀티 성능이 다소 떨어질지언정 게이밍 성능은 14,000gpk랑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이 7600을 이용해서 견적자면 분명히 가성비있게 QH 되서 즐길 수 있거든요. 고런 분들을 위한 순수 게이머용 AMD 견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게임밖에 안하시면 이 인텔 견적보다는 AMD 견적 쪽이 가성비 좋다라는 거 언급해드리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달은 7500이 없어지고 7600을 바뀌었습니다. 왜 7600을 바꿨는데요. 7500이 가격이 올라가서 26만원 하기 때문에 지금 7600이랑 만 몇천원밖에 차이 안나요. 7600이라고 하면 일단 클럭이 0.15에서 0.2정도 더 높게 터지고요. 그거는 솔직히 게임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 내장 그래픽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그래픽카드 불량 났을 때 대차하거나 아니면 그래픽카드 불량 유부를 확인하는데 쓸만한 그런 용도로 내장 그래픽이 있으면 나쁠 건 없죠. 그거를 많은 가지고 가질 수 있다. 성능도 조금 더 좋다. 그러면은 당연히 7600 가는게 맞겠죠. 참고로 7500F는 불량 났는 내장 그래픽이 불량 났는 짜트 칩셋으로 만드는 거여서 단분간 공급이 어렵답니다. 공급이 얼마까지 어려울지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AMD 쪽에 물어봐도요. 몇 개월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달 다음달 다다음달 정도까지는 7600을 꾸준히 추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7600 ONLY로 가시면 됩니다. 2번 적어놨지만 얘 가격 안정화는 단분간 없을 거거든요. 번외로 5700X3는 B50이나 X570 보드 쓰고 계신 분들 5600 5800 노멀 쓰고 계신 분들은 어깨이드용으로 한번 생각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언급마고 넘어갑니다. 3번에 7700이라 적혔네요. 얘는 솔직히한 말로 14600K KF 보다는 멀티 성능도 떨어지고 게이밍 성능도 살짝 떨어집니다. 얼마 차이 안나겠는데 살짝 떨어져요. 근데 저전력이에요. 100W 정도도 쓸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치고는 게이밍 성능 그렇게 나오고 멀티 성능도 일반 유저가 쓰기에는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소음 빌드 SFF 빌드 이런 거 하실 때 한번 생각해보라고 3번 넣어뒀습니다. 결국 대부분 유저는 그냥 일반으로 기계가 되겠죠. 7600K 이거 쓰시면 됩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H400 쓰면 충분합니다. 참고로 7000 시리즈는 무법이 없기 때문에 굳이 팔라딘 쓸 이유가 없고요. 조금 더 쿨링 성능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색신 어색신 120S 쓰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래도 듀얼타워라서 AG400보다는 온도를 1,2도 이상 잘 잡습니다. 차이 많이 날 때는 4도도 잘 잡아요. 그래서 돈을 더 투자한 만큼 차이가 있냐 하면 나도 할 말이 없긴 한데 약간 더 쿨링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냉도 넣어놓겠는데 수냉은 그냥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넣어놨어요. 수냉 가 50도 한번 가끔 있어서 외형 때문에 성장님 저렴하고 쓸만한 수냉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가끔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라니 SE360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100개 넘게 팔면서 팬 물량 별로 없었고 펌프 이슈도 크게 없었거든요. 대문유저 뭐다? AG400사랑 보드 같은 경우에는 B650MK 있습니다. 어 가끔 뭐 MPG 라이팅이라든지 그 에즈락 제품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에즈락 제품이 B650MK 랑 비교했을 때 크게 나쁠 건 없어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하고 가격대도 비슷하고 그런데 제가 B650MK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첫번째 엔더트 슬롯에 방열판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걔네들 2만 더 주고 프로포로 가든지 아니면 립타이틀 가든지 해봤자 전원부에서 강화됐을 때 내가 보는 이득이 없어요. 7600은 B650MK로 남아 돌거든요. 얘가 7700대 커버되고 7900대 커버되고 7800대 커버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보드를 더 올렸다고 한들 7900X 가는거 안이상 체감될 유저가 체감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헛돈 쓰는 느낌이죠. 고급 USB 포트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맞죠? 이 보드 가더라도 램 슬롯 4개 엔더트 슬롯 2개 엔더트 방열판 있고 전원부 방열판도 빵빵 있고 지금 얘기하는 CPU들 다 커버되니까 굳이 돈을 더 줘서 뭐 에즈락 몇만원 더 비싼 보드 넘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예 차이가 확 나는 밖의 폰은 모를까 얘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지원하죠. 그런데다가 전원부가 최상위 CPU 오버클럭 할 정도로 커버가 되는데다가 사운드 칩을 좋은거 써요. 고급 사운드 칩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넘어가는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얘는 고급 USB 포트도 더 많아요. 저거는 넘어갈 의미가 있지. 그런데 전원기능적 차이가 없는 이상 돈은 2만원 3만원 심하게 5만원 더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 에즈락 보드들도 별로 추천 안합니다. 특히 그 에즈락 보드들이 편의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픽카드 쉽게 뺄 수 있는 기능 같은 거 아예 없고요. 그런데다 엔드아트를 원터치로 편하게 장착하는 기능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립하는 사람들도 불편할 거고 유저가 조립하든 아니면 업자가 조립하든 그런데다가 돈을 투자하는데 투자하는 효과는 별로 없고 그래서 추천 안하고 대부분 유저는 그냥 B650 MK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5200 메모리가 AMD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제일 높은 클럭입니다. 물론 보드에서 지원하는 EXPO 그러니까 AMD 전용 Extreme Profile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메모리 쓰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QVL을 확인할 줄 안다면요. 그런데 확인할 줄 못하신다면 이 팀그룹 5200 메모리 쓰는 게 제일 이상 증상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엘리트 모델은 품절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플러스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엘리트 플러스는 물량이 아직 넉넉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걸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차후에 그냥 엘리트 모델 들어오면 요거 두 개 가격 비교해 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둘 다 품절났을 때는 삼선전자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특히 삼선전자 메모리는 아직도 8기가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메모리 16기가 2개 까지 필요 없어요. 8기가 2개 게임용도 쓰고 싶은데 이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삼선전자 메모리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번 중에 선택하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마저도 다 품절나면 그냥 팅그룹 5600 메모리 쓰세요. 팅그룹 5600 메모리 쓴다고 무조건 문제 생기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거 썼을 때 팅그룹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든 에센코든 다 똑같습니다. 5600 메모리 쓰면 램 사용할 때 인식 분량이 가끔 생깁니다. 한 2, 30건이나 한 건 정도에요.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5200로 어차피 강제로 다운클럭 적용됩니다. 이걸 강제로 5600로 만들면 블루스크린 같은 거 뜰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팅 늦은 짐 거의 대부분 보드 생깁니다. 적게는 5초 2초 정도고 많게는 30초 정도 부팅이 늦어지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발생 빈도 50%가 넘어요. 5600 메모리 썼을 때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업자한테 주문하면 업자가 어제도 해결해서 보내줄텐데 여러분이 직접 졸업한다면 불편하잖아요. 컴퓨터 처벌은 해결하기도 어렵고요. 뭐 남는 메모리가 없으니까 이게 불량인지 아니면 그냥 호환성 이슈인지 알 수가 없으니 대부분이죠. 뭐다? 4800이나 5200 메모리 쓰면 이게 편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AMD의 그 두 메모리 추천 드리는 겁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인텔 쪽이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170만원 견적 볼 때 볼 때는 4070 토마워크 EX 라든지 갤럭시 보이 4070 2팬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토마워크가 분명히 쿨링이 좋습니다. 갤럭시 보이 보다는 갤럭시 보이 보다는 저렴하고 AS가 좋습니다. 여러분 치안 것 둘 중에 선택하시고요. 여러분이 190만원 정도 되는 견적 그 정도 쓸 생각이 있다면 그 때부터는 4070 슈퍼 쓸 수 있어요. 4070 슈퍼 윈드포스가 3팬 중에 가장 저렴한 제품이니까 이거 쓰시거나 만니는 이 펜 치고도 괜찮거든요. 쿨링이 만니 제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저렴한 4070 슈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4K 하신다고 그럴 때는 7600 커버가 돼요. 7600이 4070 Ti QHD나 FHD는 커버가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132K 보다는 프레임이 좀 안 나와요. 그래서 그쪽에는 추천 안 드리는데 4K에서는 또 제가 링크 남겨놨습니다. 표 받아서 링크 눌러 보시고요. 4K에서는 CPU 부하가 좀 적어서 7600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 4080 4K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4080 QHD 말고 위에 두고 있는 QHD용이고 혹은 FHD용이고 1번은 FHD QHD 2번은 그냥 QHD 3번은 4K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4080 슈퍼로 짜면 거의 280 견적이 납니다. 그래서 인텔에 300에 가까운 견적보다 20만원 싸게 살 수 있죠. 그래서 4K 가성비 견적 7600에 4080 슈퍼입니다. 그런 조합도 알려드리면서 예산에 따라서 혹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1, 2, 3번 중에 선택하라고 말씀드릴게요. SSD는 알죠? 불량용 때문에 그냥 1번 추천 드린다. 이렇게 짧게 언급할게요. 2, 3, 4번의 특성이 궁금하시면 아까 전에 앞에 인텔에서 설명한 거 있으니까 그거 돌려보시고요. 파워는 여러분 4079 슈퍼나 4079 쓸 때는 700W 스탠다드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닉스 클래스 2 700W 풀체인지 쓰시거나 시소닉 ACB 스탠다드 이거 쓰시거나 700W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요. 예산이 약간 남는다면 골드급 가서 나쁠 게 없어요. 전력 소비량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파워 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스 2 750 골드나 하이퍼 G 프로 750 골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컴퓨전에는 입점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규물도 판매하고 있는데 다 나와 있어만 검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직접 주문하려고 하면 웬만한 업체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4번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5번도 제품이 괜찮긴 한데 가격이 좀 비싸니까 우선 추천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여러분 4080 슈퍼로 간다면 850W까지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50으로도 돌아가긴 한데 파워가 좀 소음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850으로 넘어가시면 G 프로 850이나 GX 850 쓰시면 불량률 별로 없이 안정적으로 4080 슈퍼를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현재 쐈을 때 7600에 공랭 B650 MK 보드 그리고 4070 700W 브론즈 파워 16기가 메모리 2개 P3이 1테나 놓고 하면 170만원 조금 넘는 부품이 납니다. 실금액값 175만원 정도 될거고 조립비까지 다 된다고 생각하면 180만원 정도 줘야 되겠죠. 경쟁사의 13500과 비슷한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7600은 그거보다 조금 더 좋아요. 그러니까 13500보다 조금 좋고 13600K나 14600K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임의 성능을 보여주고 4070 슈퍼나 4070하고 조합했을 때 분명히 경쟁사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가격을 가져옵니다. 경쟁사보다 경쟁사 13500 넣는 것보다 한 10만원 저렴하고 경쟁사에 14600K나 13600K 넣는 것보다 20만원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임 프레임은 비슷하게 나오고요. 국내 일리용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프레임 방어도 어느정도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성비 게이밍 조합을 생각한다면 7600에 4070 괜찮은 것 같아요. 7600에 4070 슈퍼는 나머지 조합은 똑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QH7에서 프로게이밍을 즐기기 위한 좋은 선택이고요. 실 구매가 약 190만원 정도 합니다. 4070 슈퍼 성능은 3090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전세대 3090 비싸게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훨씬 조용하고 전력섭이라도 낮은 세 조합으로 가는게 좋을 거에요. 그리고 4K를 즐길 때 4K의 최고 가성비는 7600에 4080 슈퍼 넣고 터프보드나 바퀴포보드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근데 바퀴포보드 같은 경우에는 3슬롯 글카라 달 때 제한사항이 좀 있거든요. 5V RGB를 못 꺾거나 아니면 그 포트가 걸려가지고 글카라에 스캐치가 나가거든요. 그런거 막을 내면 그냥 터프 B650 보드까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로 넘어가면 엔더2도 3개나 쓸 수 있고 CPU 나중에 업그레이드도 충분히 가능하고 사운드도 더 좋기 때문에 분명히 B650 MK 보다는 확실하게 나은 제품이에요. 어설프게 나은 제품이 아니라 요거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4080 슈퍼의 두께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거죠. 거기에 이제 850W 파워크까지 집어넣고 짜봤자 실구매가 280 나올까 말까 합니다. 경쟁사보다는 분명히 20만원 가까이 저렴하게 4K 가성비 제품으로 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입문용 포토샵 정도는 괜찮고 영상편집도 라이트하게 5분 10분짜리 취미용으로 짜라는건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U 성능 자체는 14600K 가 좋기 때문에 혹시나 진짜 전문가용으로 음악 작가거나 영상편집을 할거면 인텔 쪽 가시고요. 그게 하나 대부분이 게이밍 용도고 가끔 가다가 내가 취미상 작업을 한다. 그런 분들은 AMD 가시는게 충분히 가성비 좋다는거 설명드리면서 그 다음은 최고급 PC 두종류를 한번 볼게요. 인텔과 AMD 각각 보겠습니다. 인텔은 310만원부터 560만원대 견적입니다. 여기 견적은 CPU는 그냥 14700KF나 14700F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둘중에서 뭐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KF 추천드리고 싶어요. 둘이 가격차이가 4만원밖에 안나는데 K가 붙은건 안 붙은건 느낌이 다르거든요. 성체는 원래 얼마 안나요. 근데 이제 K가 붙어있는 애들이 대부분 보도에서 쉽게 전력제한 해제가 돼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주구과 방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4700KF로 웬만하면 가세요. 혹시나 영상편집하시는 분들 중에서 프리미어 프로로 쓰시는 분들은 F가 안 붙은 그냥 K를 쓰시는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퀵싱크 기능을 써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유저 빼고는 다 KF 쓰시면 됩니다. 요거 ONLY로 가십시오. 14900K 가끔 넣으신 분인데 14900K로 가봤자 작업에서 솔직히 10%밖에 차이 안나고 돈은 CPU에서만 거의 30만원동 쿨러에서 훨씬 높은 돈을 소비해야 온도를 잡을 수 있어요. 2번을 제가 요식행으로 넣어놓긴 했는데 일단 추천 안할게요. 대부분 이거 가시라 14700K 프로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럴 경우 쿨러는 라니 SE로도 어느정도 온도가 잡힙니다. 작업할때 한 90도 초 정도에서 멈춰야 아닌 80대 후반 정도에서요. 뿔 딱을 뽑은게 아니라 거기에 소켓 가이드까지 추가해주면 한 2도 더 내려가니까 소켓 가이드 한 2개 밖에 불량 안나는 압도적인 낮은 불량율로 보여주는 쿨러입니다. 가끔 있잖아요. 이거 말고 뭐 발키리도 가성비 좋던데요 하면서 또 아니면 또 마이크로닉스 새로 나온 그 제품도 가성비 좋던데요 이렇게 자꾸 들고 오시는데 뭐 틀린 말 아니긴 한데 크라켓만큼 낮은 불량율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소음 대비 성능은 크라켓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소음을 재봤을 때는요. 여러분이 다른 여러 사이트에서 봤을 때 크라켓이 생각보다 약한 모습으로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여러분 원래 광고를 받으면 광고를 받은 애들을 좀 더 빵트리 시켜서 좋은 것처럼 보이게 프로세스 짤 수밖에 없어요. 솔직한 말로 진짜 여러 개 팔고 돈 주고 광고 안 받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라켓만한 제품은 여전히 없어요. 여전히 없으니까 저는 고급 제품 쓰겠다면 크라켓 쓰라고 얘기하고 싶고 좀 저렴한 거 쓰고 싶다면 안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발키리는 그래 뭐 가격 대비 솔직히 여것저것 괜찮더라고요. 조립 편의성도 괜찮고 유저 가이드도 괜찮고 성능도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온 지 1년이 안 돼서 제가 추천을 안 하는 거지 1년 지나서 펌프 마킹 증상이 없다면 여러분한테 추천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1년쯤 지났을 때 펜블랑이나 펌프 마킹 증상이 나타나는 제품들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앤쿨러는 나오고 1년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발키리는 추천 목력이 없고 이 두 제품 중에서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혹시나 i9 가신다면 위에 거 두 개로 온도 잘 안 잡힙니다. 이거는 420 라디 쓰고 거기다 펜가리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쿨러에만 거의 50만원 때려박아야 되니까 각오하십시오. i9 가실 분들은 이래야 온도 잡혀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Z790 top plus나 아니면 뭐 Z790 토마코도 괜찮고 Z790 어로스 엘리트 새로 나온 것들 있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신형 고증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예산이 빡빡하다면 Z790 UD 가셔도 괜찮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Z690 어로스 엘리트 써도 되는데 메모리 환성이 다소 떨어지니까 그거는 인지하고 계시고요. 혹시나 고급 보드를 쓰고 싶다면 확실하게 차이가 좀 나는 라인업이 어로스 마스터부터 차이 나거든요. 어설프게 여기서 한 단계 얼려서 엣지 가고 이런 건 별 차이 없어요.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대부분 그냥 터프 플러스 쓰시고요. 혹시나 업게이드가 필요하다면 어로스 마스터까지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메모리는 5600 메모리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인텔에 5600 메모리가 아무런 호환성 이슈가 없어요. 여러분이 12세대, 13세대, 14세대 어느 걸 쓰시든지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제도되어 있다면 5600 메모리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하이넥스 메모리 가격이 꽤나 안정적으로 내려와서 하이넥스 5600 메모리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된 게 팀그룹 5600 메모리 얘도 분량이 좀 적거든요. 그리고 튜닝 메모리 쓰고 싶다면 G스킬 6400에 CL32짜리 이거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XMP 메모리는 메모리 분량 나는 게 흔하니까 사기 전에 호환성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문의해 보세요. 이 중에서 다른 보드 쓰신다면요. 1,2,3번 중에서 보드 쓰신다면 3번 XMP 메모리 호환됩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메모리는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1,2,3번 중에 선택하세요. 가끔 풀백으로 넣으려고 하신 분인데 DDR5 메모리는 인텔이나 AMD 등 4개 가득 채우면 속도가 인텔은 4000까지 AMD는 360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4개 가득 채우면 생각하지 마시고 램 용량이 더 필요하다면 16기가 2개 대신 32기가 2개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4080 슈퍼 게이밍 OC를 넣어놨는데 이거 왜 넣어놨냐면 중급 치고는 이제 학급하고 4만 5만원 밖에 차이 안나요. 그래서 중급 치고는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밑에 갤럭시는 EX 게이머 이거 왜 넣어놨냐면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어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구성하기도 편하고요. 적어도 중급 정도 품질을 보이는데 그리 비싸지 않고 AS도 잘해줘요. 근데다가 전원부가 너프를 안먹었거든요. 여하튼 다양한 이유로 저걸 추천하는데요. 저거 쓰라는건 아닙니다. 좀 더 저렴한 제품 써도 문제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4080 슈퍼나 4070Ti 슈퍼는 대부분 제품들이 소음이나 온도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품 쓰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4080 슈퍼로 간다면 뭐다? 견적액이 그 350 정도 나오고요. 4070Ti 슈퍼로 가면 견적액이 310만원으로 나옵니다. 그거 알고 구매하세요.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가야되는 겁니다. 밑에건 310. 밑건은 350. 그리고 4090 가시는 분도 있을텐데 4090에 14700K로 가면 대충 500 정도 계속 나옵니다. 가격이 갑자기 확 뛰어요. 왜? 지금 4090 여전히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렴한 제품이 29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290만원 하니까 나머지 제품 집어넣고 하면 거의 혹은 AI 관련 작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보시고 대부분 유저는 여러분 4K 쓰실때 4080 슈퍼 쓰시고 QSD 쓰실때는 4070Ti 슈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SSD는 P3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제가 써봤는 SSD 중에서 가장 분량률이 적어요. 1000개에 1개 분량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PCI 3.0이나 4.0이나 생각보다 성능 차이가 없기 때문에 1번을 가장 추천드리고 혹시나 조금 더 고급 제품 쓰고 싶다면 2번 가세요. 가성비 제품 쓰고 싶다면 3번 가셔도 되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불량률이 좀 높아요. 500개 팔았을 때 3개 정도 불량이 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렴하고 2번이나 4번하고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런 이슈 사항이 있다는 거 인지하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여기 있는 거 말고 다른 제품들 T500 어떻나요? T500 쓰기 속도 이슈 있는 거 아시죠? 아니면 뭐 P3라든지 SN570 저렴한 제품들 어떤가요? 안 괜찮아요. 디렌리스나 저급의 컨트롤러 들어간 애들은 그냥 벤치 돌렸을 때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우리가 용량을 좀 채워 쓰잖아요. 보통 SSD 40% 50% 이상 채워 쓸텐데 그러면 속도가 확 떨어져요. 확 떨어지고 불량율 자체도 지금 제가 3번 보고 불량율이 좀 높다고 했는데 얘보다도 불량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1, 2, 3, 4 중에 선택하세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40, 70, TI 슈퍼 같은 경우 솔직히 한 말로 750만 커버되는데 14700K가 전력소음이 꽤 높습니다. 그게 300까지도 먹을 수 있거든요. 750 쓰자니 고주파에 시달리거나 파워 팬소음에 시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4080 슈퍼로 쓰든 4070Ti 슈퍼로 쓰든 850W를 권장 드릴게요. 14700K나 14900K를 쓰신다면요. 시소닉 GX850이나 위 앞에 있는 하이드로 G 프로 850 또는 MSI A850G 이 중에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G 제품 쓰라고 해놨는데 GL 제품을 넣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GL 제품은 똑같은 CWTOM에도 하위 골드 등급의 플랫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집니다. GL은 추천 안해요. 여러분 409을 쓴다면 또 850으로 부족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꺼질 수 있으니까 1000W짜리 GX1000 혹은 MSI A1000G 이 제품 정도에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9으로 갈 때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LU-CALLECT 써도 되고요. 3100MV2 써도 되고 디렉스21 써도 되고 ML420 써도 되고 PU-BS 써도 되고 H9PLUS 써도 됩니다.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이 화면 안에 있는 것 중에서는요. 각각 특성을 한 번은 읊어 드릴게요. 3100MV2는 저렴한 맛에 C타입 있고 팬속 조절되고 RGB 연동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에요. 딱 그 중도로 보시면 되고요. L600 하이어트는 LED가 없습니다. 대신 팬이 비교적 저소음이에요. 쿨링 성능이 좋은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냥 약간이나마 저소음을 하고 싶다 하시면 되요. 근데 이것도 극저소음도 아니에요. 적당히 저소음. DLX1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칼 지지대 제공해주고 조립하기 편안하고 얘도 이제 RGB 연동이라든지 RGB 온오프 그리고 팬속 조절 이런 기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판이 꽤 두껍습니다. 10만원짜리치고는 0.9T라서 꽤 두껍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좋은 제품 10만원짜리하면 10만원 값이 충분한 제품 그게 DLX1이고 옆에 ML420은 여러분이 만약에 420 라디 아까 위에 커세어 제품 있죠. 이런거 이런거 쓰면은 이 ML420 좋습니다. 상단이나 측면에 420 라디가 박혀요. 근데다가 두 면이 유리라서 트윈적인 요소도 상당합니다. 기본 펜도 그래도 뭐 품질 나쁘지 않은걸 이제 4개를 제공해주고요. 게다가 이 강판 두께도 평균 0.9T 정도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헐렁헐렁한 느낌도 별로 없어요. 마이크로닉스가 요번에 계속 좀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요게 또 전면에 메시 타입인 제품도 팔거든요. 비유가 아닌 제품이 있어요. 비유 빼고 검색하면 나올텐데 ML420은 그냥 요것도 그냥 그럭저럭 쓸만한 것 같아요. 가격은 그리 안 비쌉니다. 14만원요. 그 PU-BASS 얘가 이제 좀 조소음 컨셉에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측면에 흡음재 있고 전면에 흡음재가 있습니다. 다만 대신 전면에 흡음재 있는 덮개를 덮고 상단에도 덮으면 쿨링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덮개 빼고 쓰면 또 고쿨링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컨셉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무게도 상당하고 강판도 두껍기 때문에 탄탄하고 조리받기도 그래도 그리 어렵지 않은 케이스라서 고급 케이스가 이런 느낌이고 라는 걸 알고 싶으면 PU-BASS 가시면 됩니다. 참고 이거 블랙 제품도 있어요. PU-BASS는 그리고 H9FLOW는 여러분이 왕위한 케이스 추천한다고 할 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하던 흡기 케이스이기 때문에 양면이 유일하던 쿨링이 괜찮고요. 측면도 흡기로 달고 상단에 순행 달고 그러면 진짜 흡기 배기밸런스가 고사양으로 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폭도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빵이 있는 그러니까 강판도 간섭이 덜하구요. 다만 420 라디 같은 건 제대로 안 달리기 때문에 그런 용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420 라디 쓸 만한 케이스 두 개 정도 더 추천될게요. 7000D하고 그 디파인 7XL입니다. 얘네들 비싸가지고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일단 7000D는 자기네 쿨러 호환 잘 되고 조리받기 편하고 쿨링 좋은 케이스입니다. 다만 강팔이 두껍진 않아 가지고 공진음이 좀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가성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디파인 7XL은 돈 투자 한만한 효과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전면에 마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쿨링이 괜찮고 흡원재 잘 발려 있고 강판 두껍고 뭐 허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여러모로 그 제품 자체가 고급진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케이스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할 거예요. 여러분 420 라디 쓰신다면 마이크로닉스 케이스나 7000D 아니면 디파인 7 이 엑셀 이 중에서 선택하셔야 원활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한번 설명 드렸어요. 자 14700K는 12900K의 완벽한 상위 호환입니다. 14700K랑 비교해도 상위 호환이에요. 그래서 높은 멀티 성능과 싱글 클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작업에도 적합하고 어떤 게임도 잘 돌아가는 편입니다. 여기서 잘 안들어간다면 i9으로 가도 잘 안들어가고 여기에 R9으로 가도 잘 안들어가요. md쪽으로 가도 특히 4080과 4090의 높은 성능을 충분히 잘 커버 쳐주고 i5와 격차가 날만큼 최소 프레임 방어를 잘 해주기 때문에 돈 투자한 만한 값어치가 있는 고급 PC의 표본이 아닐까 싶네요. 다용도 쓰기에도 적합하고요. 참고로 14700KF 4080SUPER 그 라니로 구성하신다면 약 350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14900K는 고 마사사 700K보다 약간 더 높은 멀티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짜면 대충 570만원 정도 나옵니다. 좀 비싸요. 좀 비싸고 4K144도 4090 넣으면 어느정도 정복이 가능하죠. 그런데 저는 이 위의 조합보다는 마사 1700K에 4090 넣고 천하트 파워에 적당히 크라켄 369 넣는 이 견적을 추천드릴게요. 실 구매가는 한 51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이게 14700K만 가도 7900K랑 맞먹는 멀티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14900K라고 하면 7900K와 작업성능이 맞먹거나 조금 더 나은 점도 가끔 있거든요. 업체는 뛰쳐라 그래요. 약간 더 좋긴 한데 얘는 진짜 가성비가 없고 어설프 지금 온도 잡기 힘들겠네요. 추천 안할게요. 인텔 고급은 대충 그렇게 설명드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D 고급 한번 보겠습니다. MD 고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7800X3D가 너무 비싸졌습니다. 순수게이밍용도는 7800X3D가 짱이 좋은데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7950X3D도 보드나 쿨러 똑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작업한다면 7500X3D고 여러분 작업 안한다면 7800X3D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7900은 저전력 PC 전용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따로 안하고 이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작업게이밍 둘다면 위에꺼 순수게이밍용도는 밑에꺼 쿨러는 공냉도 갈 수 있어요. RC1800 가시면 됩니다. RC1800 콰이어 까기에는 7500X3D는 좀 힘들고 7800X3D는 콰이어 모델 써도 됩니다. 근데 성능을 좀 제대로 빵빵 뽑아주고 싶다 아니면 온도를 좀 잡고 싶다 싶으면 라니 쿨러로 바꾸면 7500X3D는 더 좋습니다. 7900X3D 같은 경우는 굳이 순행 갈 이유는 없는데 순행 가면 온도는 뭐 한 4도 5도 더 내려갑니다. 순행 라디 가도 충분해요. 그냥 쿨러케나 안 가셔도 됩니다. 보드는 B650 터프 플러스 시인게 가장 베스트 같아요. 요정도면 M.2 뭐 세 개나 달 수 있고 전원부 빵빵하고 사운드 칩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난 좀 더 고급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B650EE 가세요. 이것만 가도 디보깅 코드 위에 표시 다 되고 바이오스 리셋되고 그래프까지 쉽게 뺄 수 있고 엔터스토로 4개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방열판 두 군데나 LED 들어오기 때문에 보기에도 이쁘고 고속 USB 포트를 8개나 지원해요. 와이파이 블록스 다 지원하고 그러니까 왠매나 X유축은 얘가 더 좋아요. X유축은 50만원짜리까지는 얘가 씹어먹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가시면 될 거고 진짜 그래도 난 돈 더 써서 고급 보도 가고 싶다면 3번 가세요. 대부분 유저는 그냥 터프 플러스 쓰면 됩니다. 950X3D 가든 7800X3D 가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팅그루 메모리 5200 공식 지원 클릭이 5200까지죠. 이거 쓰는게 제일 무난합니다. 이거 쓰시거나 이게 품절나면요. 지금 엘리트 플러스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품절나면 4800 쓰시면 될 거 같아요. 4800 쓰면 클릭이 좀 떨어지니까 성능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1%밖에 안 내려갑니다. 체감이 안 될 테니까 4800 써도 되고요. 5200 메모리를 못 쓰는 거 아닌데 쓰면 어차피 강제로 5200으로 하위 적용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보드에서요. 심지어 그 에즈락 보드도 요새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면 5200으로 낮춥니다. 저는 5600 되는데 하시는 분들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보세요. 요새 문제가 많이 생겨서 자동으로 5200으로 낮춥니다. 그래서 5600 가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600을 굳이 강제로 적용시키면 부팅 늦어진 블루스크린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제 적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5600 메모리는 1,2번이 품절났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히려 클럭이 좀 높은 거 쓰고 싶다면 이런 튜닝 메모리 쓰세요. 지금 네오메모리 라는 게 있거든요. 이 네오메모리가 제가 추천한 보드에는 호환이 되기 때문에 G스킬 6000에 CL36 메모리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만원 정도 더 주면 요런 클럭이 높은 메모리 쓸 수 있어요. 참고 6400짜리 안 됩니다. 넣으면 안 돼요. 그거 적용되는 거 두 개에 한 개도 안 됩니다. 애초에 설인해서 쓰지 말라고 해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300만원 정도 견적일 때 7800에 그때는 이제 4070Ti 슈퍼를 가시고요. 깔끔한 중급 제품입니다. 갤럭시 EX 그리고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410만원 견적 정도 낼 수 있다면 4080 슈퍼를 갈 수 있어요. 7800SED 기준으로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470만원 그 정도 견적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409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특이하게 AMD 견적도 하나 넣긴 했는데 RX 7800XT입니다. 이거 왜 넣었냐면 AMD는 왜 안 넣으세요? 요새 가성비 좋은 제품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자꾸 물어보시니까 넣어둔 건데 이거랑 7800X3D랑 조합도 나쁘지 않습니다. QHD 쓰신다면요. 대충 QHD 기준으로 4070 슈퍼랑 비슷한 등급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요거는 이제 몇몇 게임에서 프레임이 좀 덜 나오는 이슈는 있구요. AMD 라데온이라는 걸 써본 적 있는 분들이 가시는게 가성비 좋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이버가 특성을 조금 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7900X3D로 4090 넣고 짠다면 550 견적 나올 거고요. 7900X3D에 4080 슈퍼 견적 짠다고 쳐도 대충 400만원 견적 나오니까 7900에 넣었을 때는 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SSD는 여전히 P31 가장 추천드립니다. 분량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걸 추천드린 거고 조금 더 고급 제품 쓰고 싶다면 똑같이 분량이 낮고 고급인 P41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P3.0, 4.0 격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1번 쓰시면 됩니다. 가끔 이거 말고 저렴한 모델도 들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SN570이라든지 770이라든지 P3, P5 혹은 T500 이런 애들 걔네들 쓰는 컨트롤러 자체가 분량이 조금 더 높아가지고 저는 권장드리잖아요. 그 외에 다른 제품도 마찬가입니다. 커세 역가라든지 이런 애들 그 쓰는 것들 대부분 파이슨 컨트롤러 쓰거나 실컨버션 컨트롤러 많이 쓰거든요. 걔네들 분량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목록 중에 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4079Ti나 4080 쓰신다면 GX850이나 A850G 추천드립니다. GL도 있는데 GL은 그 다소 하위 버전 제품입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그래서 그냥 G버전 이 둘 중에 선택하는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가성비는 MSI께 조금 더 좋겠죠. 409은 쓴다면 1000W가 아닌게 좋습니다. 850 쓸 때 파워에 소음이나 고주파가 날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시서닉 포커스 GX1000이나 MSI A1000G 쓰시면 무난할 것 같네요. 아니면 FSP 하이드로 G프로 1000W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컴퓨전에 보면 입점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설명한건 똑같아요. 인텔꺼 설명한건 똑같으니까 그 영상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사의 12900K와 맞먹는 게이밍성능 이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7800으로 간다 치면 이거를 넘어서는 게이밍성능입니다. 자 맞먹는 게이밍성능은 뭐다? 7900이나 7950 이제 3D제품은 아닌거 썼을 때 12900K와 맞먹는 게이밍성능이지 7800 CD와 7950X3D 쓴다면 경쟁사보다 높은 게이밍성능을 보여줍니다. 경쟁사의 i9과 그냥 i9나 적어놓을게요. i9 14900이랑 비교했을때도 맞먹는 게이밍성능을 보여주고요. 4079Ti104로 그러면 한 300만원 견적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CPU 그 들어가고 4080104로 하면 335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아까 내가 언급 잘했어요. 7950X3D에 410만원 견적인거지 7800X3D에는 34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아 아 i7 끝간 맞먹는 멀티성능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799X 했을때 혹은 7950X3D 했을때 기준이고 7800은 그만큼 성능 안나옵니다. 7800은 대충 13600K랑 맞먹는 게이밍성능 아 맞먹는 게이밍성능 맞먹는 자업성능을 보여줍니다. 게이밍성능이 제일 좋아요. 모든 시표중에 아 그렇기 때문에 순수 게이밍용도였을때는 이거는 정말 좋은 QHD용 게이밍 PC가 될거고요. 4080 슈퍼로 간다면 좋은 4K용 게이밍 PC가 될겁니다. 4095으로 간다면 좋은 4K144용 게이밍 PC가 될거고요. 여기 설명이 예전에 7950이 물량이 있을때 제가 적은 설명에서 어느정도 무시하시고 지금 방금 입으로 육성을 설명했는 설명을 기기해두시면 될거 같아요. 7950X 기준으로 이거 자꾸 설명을 드리는건데 원래 7050X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뭐 물건이 별로 없고 가격이 올라가서 빼놨거든요. 7950X 3D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어떠한 작업이라도 경제사의 R9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거 맞습니다. 근데 비교적 저전력이에요. 비교적 비교적 저전력이라서 공맹으로도 구성이 가능하구요. 여기 40000 넣으면 4K에서도 게임프레임이 빵빵해 보아줍니다. 다만 견적이 550X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4080X 슈퍼로 장착하면 410만원 정도 내려가구요. 그리고 이 게임밖에 안다 보면 7800X 3D에 409으로 짜면 되는데 거기에 DRX1 넣고 좀 저렴하게 짤 수 있거든요. 그럼 경제사 보다는 확실하게 저렴하게 나와요. 얼마전입니까? 거의 30만원 저렴하고 게임프레임이 더 높게 나오니까 요것도 좋은 선택인거 같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AMD의 고급 PC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아 요거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데 7800X 3D가 물건이 없어가지고 가격이 너무 높게 찍혀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더라구요. 언제 가격이 조금 내릴까요? 일주일 뒤쯤 되면 제가 소량 들어온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지금보다는 3-4만원 내릴거구요. 그리고 한달 뒤면 또 물량이 안정적으로 나올거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한 10만원 정도 빠질거에요. 다시 한 50만원 후반대 정도 빠질겁니다.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충분히 빠지겠네요. 물론 뭐 한달 기다리는게 귀찮아서 그냥 사신분이 더 많을거 같긴 한데 이런 고가의 PC를 보신다면 자 그렇게 물량까지 설명드리고 요거 마무리 찍겠습니다. 마지막은 최고의 게이밍 PC 를 설명드릴텐데요. 이거 그냥 내가 샀는데 70XD 495 거기에 저는 이제 크라켄 엘리트 씁니다. 크라켄 엘리트 360 넣고 그리고 제가 크에 여기 저는 히어로 말고 익스트림 쓰거든요. 요즘 익스트림은 단종됐기 때문에 히어로를 집어넣는데 요거 집어넣고 하닉 메모리 4800짜리 수동 오버에 쓰고 있어요. 제가 6000으로 램타 좀 잡아서요. 거기에 방열판 바꿔요. 그리고 4090 저는 이제 좀 저렴한 4090 쓰는데 게임락 제품 쓰는데 여러분 취향껀 넣으세요. 취향껀 넣고 하이니스 P41 아 이거 좋죠. 이거 두개 집어넣으면 하나 OS용으로 넣고 하나를 게이밍 용도로 넣으면 로딩 진짜 빠르거든요. 요거 두개 넣고 파워는 저는 이제 1200W 플래티넘을 샀어요. 여기꺼 FSB꺼 근데 이제 1650까지 있으니까 요거 쓰면 얘가 펜이 안들어요. 조용히 쓸 수 있거든요. 요거 집어넣고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1200W 쓰지만 한 1600W도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시분사로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케이스는 이제 이 디파인 세븐 엑셀 쓰는거에요. 그럼 저소음에 오전후 쿨링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짜면 7에 20만원이면 괜찮나올텐데 로또 될 때나 살 못하는 PC죠. 가끔 최고급 PC 한번 상상으로 짜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도 넣어놓은거니까 이렇게도 짤 수 있구나 라는거 한번 생각해보시고 PC 견적을 짜려고하면 천만원도 짤 수 있습니다. 천만원도 짤 수 있긴 한데 근데 거기까지는 굳이 필요 없고 진짜 최상위 유저 하이엔드급 소음도 잡고 재밌게 게임 즐길 수 있고 작업도 뭘 하든 불편함 없는거 그런거 원하신다 싶으면 이게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몇 안된 유저를 위해서 최고급 PC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1시간 반까지 반 동안 여러분 같이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나 추가 질문 있다면 밑에 댓글 남겨 놓으시면 제가 한 2-3일 뒤에 확인해서 답변 다 드릴게요. 일주일주일 지나면 댓글 잘 못 보는데 그래도 2-3일 후에는 꼭 봐줄 테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월경연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